조직해요!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지금 지나 지나! 지금 지나 지나! 패스! 패스! 여기여! 여기여! 기도! 여기여! 도요요도 여유도제 얼굴 탭시까지 서국이야 야! 성경! 여기 안에. 조심해 조심해. 마크 마크. 야! 뒤뒤 뒤뒤 뒤뒤. 와 둘수야 둘수. 와 둘수 완전. 야 연습생 쓴다. 5점 더. 5점 더. 5점 더. 5점 더. 잘 들어가네. 자 이거 완전까지 나오고. 와 둘수야. 둘수가 잘했어. 잘했다. 돌아왔다 너희들 돌아왔어. 와. 승리하신 트라이저 팀에게. 힌트를 드립니다. 아. 저 진짜 좋더라고요. 좋은 힌트. 몰래 보세요 몰래. 몰래 몰래. 진 런닝맨 팀에게. 딱히 좋지는 않은 힌트. 역시나 몰래 보세요 그러면. 어쩐 지 noir. dusop. 내려atti11. 사람이 찾아서. ringmaster 찬제5. Nunca 지민하자. 내 amber sub. 나 이런 것 몰라. 나 이거 같으면 몰라. 나만을 좀 하고. 여기다 가자. 이거 열심히 했어. 성과 한 거예요 형. 와 맞아요. 여기. 아직 Pastor 아이즈야. 이게 무슨 과정이야. 영원히 죽지 않으자. 진짜 커. 양쪽 모두 배가 지금 많이 오픈시키고. 해적질도 식후경이라도 여기서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 메뉴 보이시죠? 저 뒤엔도 있고. 시켜요 마음대로. 그냥 막 시키자. 된장찌개 조금 우리가 구출하지? 아까 꿀퉁에서 이긴 팀부터 드시고 싶은 메뉴를 하나 골라주세요. 저희가 하나요. 저희는 다 통통상이에요. 그 메뉴를 드시기 위해서는 서로 케이블에서 이겨야 됩니다. 해적 대 런닝맨 신략 약탈전입니다. 그냥 안 먹여. 그냥 안 먹여. 그냥 안 먹여. 그냥 안 먹여. 아니 한 끼를 먹읍시다. 아니 한 끼를 먹여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한 끼를 먹여주는 거 아니에요. 지면? 난 볶음탕 메뉴 게임은 발가락 결투입니다. 뭐야? 양 팀에서 각각 대표 한 분씩 나오셔서 서로 발가락을 걸어서 넘어뜨리는 게임. 광수야 발가락? 이 게임에서 자신의 대표를 한 분씩 나오세요. 단 한 번 충전하는 곳은 다시 나오세요. 아 발가락 하는 거 광수야 발가락. 잘 생각을 하세요. 이번에 나오면 다음은 논란을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네. 이게 게임이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다 한 거야 갑니다. 광수야. 광수야. 충전하세요. 발을. 그렇지 광수가 발이 커요. 지리도 발 큰데. 야 질이 힘쓰라 광수야. 저거 무슨 무거 같아. 너무 무거워. 너무 무거워. 몇 시에요? 90이에요. 90이에요. 지끄럽잖아. 290. 아 잘 될 것 같은데. 형수야 알지? 발바닥 내가 얘기한 거. 나 진짜. 이런 식으로. 다리야. 광수 씨 참고로 전진 씨가 발을 잘 안 씻으세요. 광수는 아예 안 씻어.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아예 안 씻어. 지금. 지금. 발가락 느낌 오고 있어요. 그렇지 느낌 오지. 아 남자들끼리 이렇게 발가락 끼고 있는 거 처음 봐. 아 이거 진짜. 아 이거 진짜. 아 이거 진짜. 아 이거 진짜. 아 이거. 그림이 들었네요. 그 게임인데 이게. 박상앞 표색이 무슨 시입니까? 경기 들어가기 전에 사진 하나 찍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생년월일. 아 생년월일.